네 저희 카라에서 준비중인 Emergency Network 비상통신망 계획에 대해서 그 개요와 단계 그리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중앙 네트 컨트롤러를 중심으로 북부 컨트롤 오프레이러 서버 컨트롤 오프레이러 그리고 동남부 컨트롤 오프레이러가 심플렉스 교신으로 비상통신망을 이룩하고 이 비상통신망이 타주에 있는 컨트롤 오프레이러와 HF로 연결되게 하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 이 Emergency Network를 위한 준비과정은 첫째 각 지역구별로 지역 컨트롤 오프레이러와 해당 지역구 멤버간의 심플렉스 시그널 테스트를 해보는게 가장 중요합니다. 사용 주파수는 2m 밴드가 되겠습니다. 이와 동시에 중앙 네트 컨트롤 오프레이러와 각 지역 컨트롤 오프레이러 간의 심플렉스 시그널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. 이때 사용하는 주파수는 톤과 시프트를 뺀 448.580MHz가 되겠습니다. 이상의 시그널 테스트가 완료되면 전 회원은 반복되는 교신 연습으로 긴급상황시 심플렉스 교신 방법에 숙달되게 됩니다. 이와 같은 비상통신망이 형성되고 숙달이 되면 마지막 단계로 각 지역 컨트롤 오프레이더는 정전사태에 대비해 배러리 파워로 송수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게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. 심플렉스 교신에 익숙해지기 위한 연습은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. 우선 넷 컨트롤러인 중앙 컨트롤 오프레이러와 각 지역 컨트롤 오프레이러 간 신호 테스트를 448.580 심플렉스로 하게 됩니다. 각 컨트롤 오프레이러의 시그널 테스트가 끝나면 중앙 컨트롤 오프레이러는 모든 지역 컨트롤 오프레이러에게 햄에 관련된 문제를 448.580을 통하여 내어주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. 각 지역 컨트롤 오프레이러는 지역 멤버들과 다시 심플렉스로 이 문제의 정답을 협의합니다. 이때는 448.580이 아닌 다른 주파수 예를 들어서 146.520 투미러 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 북부 컨트롤 오프레이러가 중앙 CO로부터 146.520 MHz는 몇 미터 밴드입니까? 라는 문제를 받았다면 이 지역 CO는 이 문제의 답을 맞추기 위해서 지역 멤버들과 한 사람씩 심플렉스로 교신을 하게 되고 신호가 좋지 않은 지역의 멤버는 릴레이 방법으로 문제와 답을 중앙에 전달하게 됩니다. 이렇게 각 지역에서 선택한 정답은 중앙 네트 컨트롤 오프레이러와 약속된 시간 예를 들어서 3분 후에 다시 448.580 심플렉스를 통해 중앙 CO와 교신을 하게 됩니다. 이런 퀴즈 게임을 통한 방법으로 전 회원은 컨트롤 오프레이러를 중심으로 한 심플렉스 교신에 익숙하게 되고 이후에 실질 비상사태와 같은 시나리오로 가상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.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 카라는 남가족 뿐만 아니라 타주의 회원들과도 연결이 되는 비상사태를 대비한 이머전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됩니다.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감사합니다.